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정리식 투자자연증을 가입을 해주신 저희 투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건강한 투자 그리고 제가 제공해드리는 다양한 혜택 받아가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시는 후원금 정말 아깝지 않도록 제가 많은 노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론 영상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이 또 입동입니다. 입동인 것만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쌀쌀해졌는데 제가 감기 걸린 것 같아서 약간 코맹맹의 소리도 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제 마피님과 함께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와 2200분 2300분 가까운 시청자분들이 오셨고요. 평균적으로 2000명 그리고 1500분 사이에 유지를 해주시면서 시청을 해주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평일 수요일 업무 마치시고 퇴근하셨는데 몸도 힘드셨을 텐데 소중한 시간 밤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 채널은 함께 방송해주신 마피디님 채널이고요. 유튜브 검색에 마피디 차트 분석 검색해주셔서 구독 한번 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축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테슬라 투자하고 계신 저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관님, 경자행님, 루인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나 악관님께서 와 매일 금액 2억, 1억 3천 와 그 뒤로 수익까지 대박 축하드리고요. 루인님도 만만치 않은 규모로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경자행님도 꾸준하게 흔들림 없이 잘해주고 계시고요. 또 축하할 일도 있습니다. 세계이왕님, 4년 정리식 진짜로님, JS1450님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외에 저희 구독자 가족분들도 축하드리고요. 멤버시 가족분들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할 일도 많았고 출칼 일도 많아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빠르게 보실게요. 네, 계좌 상태 한번 보시면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제 계좌도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권에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서 특이사항이 장기 계좌,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 평가금의 1억을 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관련돼서 상반기에 매매했던 TSLT 평균 수익률 100% 돌파를 해주게 되었고요. 이번에 거제식 매매했던 TSLT도 60% 가까운 수익과 정리시 투자 진행했던 TSL 프로젝트 65% 수익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매매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실시간으로 매매 말씀을 드렸습니다. MBD, 양독세 절세를 위해서 MBD를 한 천만 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한 마이너스 40만 원 정도 오늘 배당락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천만 원 기준으로 한 40만 원 정도의 배당을 받을 것 같아요. 현재 보고 계시는 해외 주식 양도세 보시면 삼성증권 기준으로 제가 예전에 중기 계좌에 있었던 XSX 속수를 한 700% 정도 감사한 수익률을 가지고 분할 매도 진행하게 되면서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 절세를 위한 고배당주 MBD를 천만 원 정도 매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배당세나 이런 부분들 매매 수수료 계산하면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7일 날 본장에서 MBD 배당락일 때 오늘 파란색 파는 날이죠. 7일 날 매도할 계획입니다. 매도하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8일 날 현재 보유수량이 맞게끔 배당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 40만 원 정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 한번 보시면 지금 주식이 74% 1억 8천 현금이 26% 6천 2백으로 지금 일주일 만에 4천만 원 이상의 평가금액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자산 2억 4천 2억 5천 정도의 감사한 자산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비중 보시면 테슬라가 48%, TQ가 25%, XX의 15%, 불주가 13%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 현재 과반수의 테슬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점에서 잘 담은 물량 엉덩이 무겁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TSL 프로젝트는 사실상 종료가 된 것 같고요. 우리가 계속 눈여겨봤던 일정들 11월 5일까지도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축을 열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11월 7일 금리 인하 때는 파월이 어떤 워딩을 할지 살펴보도록 했고요. 계속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한 번 보고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7일에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25pp 하고 파월이 우리 꾸준하게 금리 인하하겠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부분으로 봤을 때 금리가 낮아지니 긍정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신념을 채권 금리가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좀 압박감이 있는 모습이다 생각이 들고요. 원달러 환율 97원으로 계속 상승세 반면에 빅수가 지금 이렇게 세 번째 저항을 받고 급격하게 하락을 해주게 되면서 16점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 시장이 좀 완화를 보여주고 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신념을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세 원달러 환율 상승세로 주식 시장이 좀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3대 지수 상승 마감에게 주었습니다. 나삭 종합지수 2.9%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 탐욕 구간 58점 반도체 식구들과 빅데크 위주의 상승세 있었고요. 특히나 빅데크는 테슬라가 14%의 상승세가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 식구는 인텔이 7.4%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6% 이상의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요. 불화실성의 해소가 정말 중요했었다. 대선 전에 불화실성으로 좀 불안감 조성이 있었는데 이런 확실성 데이터가 나오게 되니 시장 참여자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테슬라, 빅데크 위주의 장수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빅데크 퍼 모니터링도 보이시더라도 테슬라의 퍼의 퍼센트지가 증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그 전에 60.58이었지만 68.94로 퍼의 비율이 증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엔비디아도 증가, 테슬라도 증가, 아마도 증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애플이 좀 퍼가 계속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의 움직임이, 시가총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 생각이 듭니다. CME 금리도 안표는 11월 25pp 진행이 될 것 같고요. 12월 달도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오케이 금리 인하 하겠는데 근데 이 금리 인하 조기에 종료되는 게 아닌가 그 이유가 경제 나쁘지 않아요. 경제 좋고 트럼프도 지금 관세와 이러한 법인세에 관련돼서 이어진다고 하면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게 종료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리스크가 커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24년도 선거 발표가 나왔죠. 결과는 어떻게 됐죠?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해리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트럼프 당선된 거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당선인한테 전화를 해서 축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멋진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개인의 이득을 떠나서요. 저희 뭐 트럼프도 해리스도 이번 대선에 정말 일정이 많았고 변동이 있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투자하신 투자자 저희 가족분들께서도 특히나 테슬라 투자자 주주님들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의 중심리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 제목 테슬라가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는 내용인데 그 이유가 상반기에는 어떤 종목 섹터 중심으로 상승세가 있었나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엔비디아 중심으로 반도체 개별 위주와 반도체 지수의 상승세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두 종목은 그 혜택을 못 받았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애플과 테슬라였습니다. 애플은 조금 빠르게 반영이 돼서 나중에는 신고가 가면서 상승세가 있었지만 혼자 테슬라만 계속 혜택을 못 받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이 테슬라가 앞으로 완강한 규제를 통해서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하나씩 풀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어제 말씀을 드렸죠 라이브 때 AI 컴퓨터 도조 컴퓨터를 중심으로 FSD와 옵티머스의 규제를 하나씩 풀어나게 되면서 테슬라에게 주가의 반영, 이 선반영이 조금씩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걸리버 여행기 우리 걸리버가 이렇게 작은 거인들을 인해서 줄로 팽팽하게 몸을 못 움직이게 된 상황이죠. 근데 이 줄들이 트럼프가 가위로 하나씩 어떻게 되죠? 싹둑 FSD 규제 완화 싹둑 옵티머스 시작해 완화 싹둑 도조 컴퓨터 데이터 센터 시작해 싹둑 이렇게 규제를 하나씩 완화하게 되는 순간순간이 파동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테슬라의 주가에도 영향이 조금씩 나타날 것이다. 그제서야 테슬라가 AI라든지 에너지 스토리지 산업이라든지 스페이스X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조금씩 보게 되는 주가의 영향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순간이 25년도고 EPS 추정치도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에도 계속 반영이 되어졌다. 그리고 저번주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실적 발표하기 전에 24년도 5년도 EPS 추정치를 보시면 그나마 물량을 담을 수 있는 구간이 24년도 11월달 12월달 10일 12 이렇게 3개월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 뒤로는 EPS가 테슬라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세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이 적절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트럼프까지 당선이 되면서 앞으로는 실적 발표 상황에 따른 이 규제 완화와 주가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 높아졌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 내 전기차 섹터의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리콜라, 포드, GM 이렇게 있습니다. 리비안도 정말 좋고 루시드, 리콜라 이렇게 다 좋은 종목들이고 좋은 기술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함께 가는 동업자의 개념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어떤 장관의 자리를 매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니 내가 내 사업에서 어떤 규제를 완화하고 어떤 내용 우리가 모르는 내부 정보를 알고 있고 앞으로 사업 방향성과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테슬라가 막혀진 규제를 좀 유리하게끔 풀어낼 가능성 높다. 지금 현재는 287이지만 25년도에 되면 앞자리가 크게 바뀔 가능성 높다. 3자리로 바뀔 가능성 높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테슬라 쪽으로 전기차 섹터들 중에서 테슬라가 선점하면서 우위의 모습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 24년도 상반기 때 AI에 대한 혜택을 많이 못 받았고 하반기에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10월달 실적 발표를 나면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테슬라에게는 25년도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유리한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섹터 전기차 섹터 분야에 초격차를 벌렸고 지금 1등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 중에서 다른 종목들 다 신고가 돌파해주고 다 선반영되고 주가의 영향이 있었지만 테슬라는 그런 단계가 시작도 안 했다. 지금 14% 상승이 있는 거는 트럼프 당선이 상승에 대한 주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금리인화 발표 나옵니다. 11월 7일날 금리인화 할 것 같아요. 하게 되는데 지금 미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세가 있고요. 강달러 계속 돌파해주고 있고요. 물가에 대해서 조금 증가를 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금리인화 속도감에 따른 실망감이 일어나지 않을까. 미국 트럼프 당선에 금리인화 폭, 축소, 그리고 사이클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반하드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파월도 어느 정도 정치적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즉 정부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FMC 의장의 역할도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이 금리인화를 벌써 빨리 해야 되나 좀 늦춰도 되지 않을까 25pp 계속 할 예정인데 좀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이 부분이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실망감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다음 부정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섹터의 유동성 흐름을 보시면 여전히 빅테크 쪽으로 테크놀리지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12년도, 16년도, 20년도 보시면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가 정말 중요했고 당선 이후의 시장 흐름이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QQQ나 XOXX나 스파이나 여러분들께 영상을 드렸었죠.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장대 은봉의 밑선을 계속 지집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지집받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전반적인 3대 지도가 상승해주게 되면서 거의 갭상승과 양봉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이 부분은 미리 차트를 보시고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미리 공부 다 하셨을 거예요. 네 좀 이따 보여드릴 또 예정인데 여튼 네 그래서 24년도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25년도까지는 계속 좀 상승세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오케이 상승세에 있는데 어떤 주도적인 종목이 이끌 것인가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동업자의 느낌으로 그리고 일론 머스크고 한자리의 장관의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아니죠. 25년도에는 테슬라가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 순위도 보시더라도 좀 변동이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이 지금 1등을 차지했었는데 엔비디아가 다시 탈환했죠. 근데 또 다시 애플이 탈환했었는데 이제 또 엔비디아가 1위를 탈환한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순위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았습니다. 총액도.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을 보시면 아 지금 기술 동향이 많이 바뀌고 있고 시가총액 순위도 변동이 있구나. 테슬라 또한 지금 1위 또 증가하게 되면서 10위권 안으로 들어온 모습이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1위다라고 내용을 보시면 엔비디아가 빅데급 위주의 반도체 칩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협업관계로도 이어진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순위권이 좀 앞으로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누가 대통령이죠. 트럼프가 대통령입니다. 트럼프가 조금 대만계 CEO들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SMC나 AMD나 이런 흔들림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엔비디아도 대만계 CEO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을 가능성도 없다. 순위권도 많이 뻑 갔다 생각이 듭니다. 차트 간단히 보시죠. 네 비트코인 와 네 축하드립니다. 비트코인이 양봉 길게 나오게 되면서 74K를 돌파해주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 기준으로는 1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 관련주로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정도 눌림이 나올 것 같은데 눌림 온다라고 하면은 장대암은 중간선에 이렇게 눌림 주고 상승세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거의 정고점의 부분을 해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QQQ도 보시면 와 다행입니다. 갭상승 나면서 양봉 나오게 되었죠. 이 구간에서 여러분 불화실성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제발 장대암은봉의 밑선 483달러는 지켜줘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상승세가 있었고 이 추세 하단에서 저항받지 않고 돌파해주게 되면서 상단까지 돌파해준 모습이었고 신고가를 돌파해주었다.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스파이더 동일한 흐름이죠. 네 동일한 흐름입니다. 장대암은봉 밑선 지켜주었고 갭상승 나면서 신고가를 돌파해주었다. 585달러 돌파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추세 저항을 받아 이 지지를 받았던 이 추세가 다시 저항권에 온 모습입니다. 과연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할 수 있을지 오늘도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XOXX 반도체 식구도 동일한 흐름이죠. 장대암은봉의 밑선을 지켜주면서 상승세가 있었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지받고 갭상승과 200일선 그 두 톤 200일선과 장대암은봉 고점 윅선인 224 겹치는 부분을 돌파를 해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봐야 될 내용이 상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저항 받았었죠? 지금 네 번째 근접되어 있고 121선 근접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두 가지 근거로서 저항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양봉이 또 나오게 되면서 상단을 돌파해줄 것인지 상단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으로 될까요? 상단을 돌파한다? 그러면 다시 지지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상단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저항이 지지 역할을 하면서 239달러 그 전에 장대암은봉의 윗선을 돌파할 수 있는 열역도 충분히 열어볼 필요성 있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엔비디아와 반도체 식구들의 활약이 중요하다. 테슬라 일봉 보시죠? 와 테슬라 주주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제 약간 290달러 부근에서 약간 저항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좀 매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90달러를 어느 정도 돌파를 하게 되면 300달러는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테슬라 와 갭상승 나오고 양봉 나오고 눌림 주고 21순 지지받고 244 지지받고 반동해 주었는데 트럼프까지 당선이 되면서 양봉 길게 나오면서 갭상승과 양봉이 길게 나오면서 와 아리꼴이 길게 만들면서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었습니다. 와 완전 긍정적입니다. 과연 290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전에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테슬라는 현재 주가로 봤을 때 많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 즉 이 반영이라는 건 상반기에 AI 수혜주로서 다른 종목들은 반영이 있었지만 테슬라만 AI 중심적으로 반영을 못 받았었다. 이렇게 갭상승 나오고 양봉 나온 거 이렇게 갭상승 나오고 양봉 나온 거는 이때는 실적 발표 때 그리고 이때는 트럼프 때 당선이 된 반영으로서 상승세가 있었다. AI 기술력으로서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앞으로 반영 받을 내용이 많다. 주봉상 보시더라도 와 양봉 길게 나왔죠. 장학형 상승장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러면 299달러 300달러까지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300달러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2개의 선 돌파 그 전에 장대운봉 윗선까지도 돌파 긴 저항 추세를 돌파해주고 지지 역할로 상승세 그리고 대칭성으로도 보이시더라도 대칭성 우리 한번 보셔야겠죠. 대칭성으로도 보이시더라도 와 좋습니다. 오늘 목요일 금요일 이틀의 주봉 형성이 또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봉도 보시면 와 월봉 네 야 그래도 지금 290달러의 저항이 살짝 있었던 게 월봉 보시면 아 어느 정도 290은 좀 부담스럽겠구나 그래도 돌파 의지와 이 흐름상 트럼프와 관련된 AI 수혜조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면 290달러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월봉 거대한 큰 선박선 있죠. 컨테이너 막 실은 선박선이 와 이런 식으로 방향타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와 이렇게 움직이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11월달 여기 290달러 돌파해줄 것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장대 양봉 261달러 윗선을 돌파해주게 되었고 그 전에 전월도 261달러 돌파해주게 되면서 우리가 다음 소화해야 될 물량은 290달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식구들 대량 거래해 보이시죠. 1배수 조금 매도 3배수 좀 중간 매도 엔비디아 오랜만에 매수 들어왔습니다. 러셀 2000 지수 IWN 공매도 보이시죠. 68.72% 전일 대비 8% 상승했습니다. DIA 다우 공매도 61.3이 전일 대비 2% 상승했습니다. 스파이 공매도 50.05 전일 대비 4% 하락했습니다. QQQ 공매도 60.39 전일 대비 7% 아니죠. 8% 상승했습니다. SOXX 공매도 50.33 전일 대비 7%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공매도 30.91 전일 대비 1% 하락했습니다. 제 콩매맹이 소리 들으시자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테슬라 대량 거래 오랜만에 대량 매도세 들어왔습니다. 1680밀리엄 매도세 있었어요. 공매도 비율 보시면 56.39 공매도가 조금씩 증가해주고 있는데 소식 퀴즈 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테슬라 1억주 이상 1억 6천주 나왔는데 아크 캐시우드 우리 언니 관망세 있었습니다. 어떠한 매도 없었습니다. 매수매도 없었고요. 3월부터 11월부터 94만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서학기면 순매수 결제 1등이 속슬, 2등이 스파이, 3등이 MSTU 매매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콧물 좀 나고 재채기도 나고 약간 감기 걸린 것 같은데요. 오늘 조금 들으시느라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가족분들이 있으셔서 힘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좌도 중요한데요. 수익률도 중요한데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해주시고요. 따뜻한 물 많이 드셔주시고요. 운동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맛있는 것도 좀 매도하셔서 맛있는 것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운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인베스팅.컴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500 지수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해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 주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인베스팅닷컴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가치, 프로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베스팅닷컴은 1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태계이왕이 제공하는 프로 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로운은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